또 갑자기 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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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. 또 다시.. 아하.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제어와TV의 제어와입니다. 댄서 미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오늘 또 핫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. 트와이스 모모님의 댄스 퍼포먼스 비디오입니다. 며칠 전에 티저가 올라왔었는데 아 이거 예사가 아니다. 이것은 제어와TV에서 다뤄야 된다.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바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트와이스에서 메인댄서를 맡고 계신데 미소님은 어떠신가요? 워낙에 트와이스 멤버들 중에서도 군모 씬 이런 거 있을 때 너무 튀었던 멤버여서 힘킬 정도로 실력이 너무 상향되어 있는 멤버라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컨셉이나 안 보여줬던 모습을 다 담은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모모의 안 보였던 실력을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하게 느끼는 것들을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 같이 보실까요? 렛츠고! 고! 강렬한 레드분트로 시작을 하네요. 눈빛! 너무 예쁘네요. 약간 제 스타일인데요? 강렬한 힐댄스로 시작을 했어요. 아우, 성미가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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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선이 너무 예쁘다! 그니까요! 오우! 오우! 아우! 아우! 오우! 아우! 아우! 오우! 와우! 오우! 오우! 완숭미가 좀 느껴지네요! 네! 컨셉이 좀 바뀌는 것 같고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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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이 노래 너무 좋아요! 아! 크리스토퍼! 아우! 네! 유명한 곡이죠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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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드컬러. 이 목이 밸런스가 너무 좋죠? 그쵸. 피가 끌리네요. 강렬한 웨드컬러. 너무 깔끔하다. 너무 깔끔하네요. 군더더기가 너무 없어서. 지금 칼같아요. 에이. 에이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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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모모님의 댄스 퍼포먼스 프로젝트 영상을 봤는데. 이거 뭐 장난 아니에요? 진짜 너무 깔끔해서. 초 깔끔. 초 깔끔. 진짜. 역시 재활이피. 기본기의 재활이피. 조작하는 느낌은 전혀 없고. 저는 개인적으로 춤 기본기. 되게 잘 되어있는 그런 거 예민한 편인데. 짱인 것 같아요.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얼마나 참았을까? 그러니까요. 이제라도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팬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쵸. 잠깐 봤는데도 조회수 지금 엄청 높거든요. 그만큼 팬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고 싶었다는 거겠죠? 그쵸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핫하고 뜨거운 비디오를 가져오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볼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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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